아 여기는 인왕산 스쿠람이 있는 곳입니다. 지금 인왕산 정상이 보입니다. 이때 시대 때 그를 새겼는데 해방 이후에 지워버렸습니다. 자국이 나는데요. 여기서 서우신을 조망할 수 있는 곳입니다. 남산에서 경북궁 청와대 부각산 쭉 갑니다. 지금 인왕산 정상이고 저기 왼쪽에 보이는 곳이 산성을 따라 인왕산을 올라오는 길입니다. 육산빌딩도 보이고요. 남산타워도 보이고 저 멀리 관악산, 청계산, 경북궁 청와대 부각산에서 쭉 멋있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. 여기는 인왕산 스쿠람이 있는 곳입니다. 감사합니다.